공공치안의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저에게 예고장을 보내온 살인자는 이미 두 명을 살해했습니다. 지금 경찰이 개입하고 있지 않은 연쇄살인이 예고장을 동반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이지욱이 씨부리고 다니는데 제법까지 온 상황이다 이거야. 살인사건이라는 건 이지욱의 주장일 뿐입니다. 예고대로 사람을 죽는 거니까 자살이나 사고는 아니죠. 오늘부터 근무하기로 한 제이밀 레이튼입니다. 우리 전에 본 적 있어요? 언제 어디서 봤을까? 손민호, 28년 전 대한민국을 제일 늘어났던 하얀판마을 참사의 핵심 인물입니다. 몇 번째인지는 몰라도 내 이름이 사형명단에 올라와 있다면 그래 이렇게까지 해야지. 참사의 날 이후 살아나는 아이들은 모두 추적해서 회수하거나 처리했습니다. 생존잡동단의 아이들이 전부라는 게 확실해.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고위증. 그 중 하나가 손민호. 그리고 경찰의 개입. 나는 자꾸 도경정님이 나랑 비슷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들어온 진짜 이유가 뭡니까? 허탈이 이렇게 작은 나라까지 오셔서 이렇게 별것도 아닌 사건에 신경을 쓰시나? 지금 팀장님을 의심하시는 거예요? 뭔가 숨길 사람은 아니에요. 팀장님은 좀 위태롭긴 해도. 나는 도경정님이 위태로워 보이지 않거든요. 위험해 보이지. 하얀밤 마을 관련자 세 명이 우연히 이 사건에 관계되어 있어요. 근데 나보고 그만 의심하라고요?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나도 박사님 처음 봤을 때부터 의심스러웠거든. 나는 처음부터 이 사람이 좋았다. 그리고 모든 것의 끝이 시작되었다. 이 사건 당신이 범인이에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내가 범인인가 보네. update1.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무실은 우리의 사무실이 오늘의 사무실이 오늘의 사무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